네, 여러분 기다리시는 스포츠 쾌도 난마, 최동호 당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는 정상화 됩니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부 안 하겠다는 사람을 빼고 가야죠. 스포츠당은 정상화에 참여, 협력하시는 거죠? 참여했죠. 국민의 뜻이니까. 이거 진짜 같네요. 남들 들으면 진짜로 의원을 보유하지는 않은, 그러나 당으로. 우리 고문으로 오시죠, 스포츠당에. 여러분들이 다 붙여주신 닉네임 때문입니다. 자, 쇼트트랙 어제도 뉴스 브리핑에서 했는데 한화 훈련? 훈련하다가 달리기였나? 남자 선수들 바지를 이렇게 벗기고 그랬는데 또 여자 선수도 함께 있는. 어제는 또 한나라당, 왜 이래 정말. 자유한국당 무슨 여성 당원 행사에서. 경북당, 경북도당. 경남. 자기들이 막 스스로 바지를 벗고 엉덩이에 글씨 새겨서. 객석한테 엉덩이 춤을 췄다는데. 심석희 선수 파문으로 조재범 코치가 구속 중이고 가볍지 않은 벌이 내려질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전 국민이 받았던 충격과 울분과 분노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큰 바람이 불었으니까 이제는 선수들도 좀, 코치는 물론이고 빙상계, 나아가서는 체육계 전체가 확 바뀌는 게 마땅하고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 뉴스를 어제 전하면서 참 허탈하기도 하고 왜 이래 이렇게밖에 안 될까 싶었어요. 이제 그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 뉴스를 좀 크게 다뤘거든요. 대부분의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이유는 첫 번째는 반응이 또 쇼트트랙이야. 그래요. 또 쇼트트랙 또 그러네. 이런 관점에서 크게 다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쇼트트랙에서 발생한 심석희 선수 스포츠 밑으로 지금 체육계혁 국면에 들어갔거든요. 체육계혁 국면에 들어가서 체육의 구조를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데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권고문을 내놨는데 이 권고문에 대해서 체육 현장에서 또 반발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계가 지금 굉장히 비상한 시기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쇼트트랙에서 또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저는 이 쇼트트랙 참 안타까워요. 이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런 얘기하면 지겹고 안타까운 심정이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다 성인인데 사회성. 지금 체육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국민들이 지금 스포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쇼트트랙 빙상을 어떻게 보고 있고 체육계 요구하는 게 뭔지 이렇게 조금만 내가 운동선수니까 운동만 한다가 아니라 조금만 귀 열고서 지금 우리 체육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 갖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전혀 사회성도 없고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체육계에 대한 관심도 없고 운동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회성이나 우리 사회의 이슈, 체육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아주 고도의 어떤 시사성이나 의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로서의 최소한의 인지능력 지성이거든요. 국가대표 이전에 성인이고 사람이면 최소한의 내가 운영하는지 지금 체육계가 어떤 상황에 있다. 어떤 시선으로 보는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있으면 이런 민감한 시기에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진천 선수 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트트랙이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관심 있게 지켜봤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에게만 징계를 주면 되는데 조트트랙 대표팀 전부 퇴준시키는 것은 아무 관계 없는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 아니냐. 억울할 수도 있다. 이런 반론이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 얘기하기를 선수촌장이 쇼트트랙에 워낙 문제가 많아서 쇼트트랙팀을 유심히 지켜봤다는 겁니다. 지켜본 결과 쇼트트랙 대표팀은 훈련 분위기도 좋지 않고 선수촌 내에서 쇼트트랙 대표팀에 대한 여론도 그렇게 고운 것은 아니고 대표님 분위기가 잘 안 좋으니 이번 일로 인해서 대표팀 전원을 최촌시킨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으면 쇼트트랙팀 해체를 명했군요. 이런 배경이었고요. 빙상연맹은 또 어제 전화를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갔겠죠. 빙상연맹에서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선수가 빨리 화해를 해야지 되는데 대표팀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하면 이 정도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전혀 지도층도 인식을 못하고 있고 아까 선수촌장이라는 분도 그분은 이렇게 100m 몇 초에 달리나 이런 거 뛰기나 하고 식단 상태 점검만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선수 이전에 인간으로서 성인으로서 정상적인 사고 체계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령 너무나 훈련 일변도 위주로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집에서 떠나서 합숙 훈련 같은 거 하고 그러다 보면 선수촌장을 비롯한 어르신들 그리고 감독들, 협회연맹 회장 이런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쟤들은 안 되겠네. 내가 유심히 봤는데 안 돼. 나가라고 해야겠어. 이거야말로 또 다른 교육과 지도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선수촌 퇴초는 선수촌에서 줄 수 있는 최대의 징계이고 할 수 있는 바람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수촌은 선수들에게 기본적인 교육관리라기보다도 훈련에 들어온 선수들을 지원하고 선수촌을 관리하는 임무이고 말씀하신 그 역할은 선수들의 지속적인 관리는 빙상연맹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빙상연맹이 지금 관리단체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관리단체로 지정이 돼 있고 그 말은 주식으로 말하면 관리 종목입니까? 맞습니다. 기업으로 비교하면 법원에서 파산 선거를 받았어요. 법정관리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체육에서는 대한체육회가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리위원회가 빙상연맹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신탁통치군요.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집행부는 다 해임이 되고 관리위원회는 새 회장을 선출을 해서 새로운 집행부를 빨리 구성하는 게 최대의 임무입니다. 때문에 어제 1개월 최촌 징계를 주고서 징계가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손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1개월 최촌은 선수촌에서 내린 최대의 징계라고 보고요. 선수촌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최촌 당했다는 것 자체가 빙상연맹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징계 사유가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빙상연맹에서 정식으로 공정위원회를 열어서 대표팀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임효준 선수, 메달도 따고 제가 이름을 알 정도니까 꽤 유명한 선수 같은데 임효준 선수가 뭐라고 해명을 내놓은 게 그게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요? 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빙상연맹의 반응, 급한 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다라는 식의 우리 국민 일반의 의식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세계에 있다. 이것을 지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상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얼마나 동떨어진 가치체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해자인 임효준 선수의 해명에도 국민들이 왜 질타하고 있는지 언론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엉덩이가 반밖에 노출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해명, 장난이었다. 이런 걸로 내놓았다가 오히려 더, 오히려 더 논란을 키웠죠. 문제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네요. 네. 더 솔직하게도 숭만 같았으면 빙상연맹 다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꼭 선수만 탓할 게 아니고 선수들은 그렇게 길러져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보고 배운 게 그런 거고 심석희 선수 사태를 겪으면서도 제대로 깨우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별 생각 없이 그런 어제 같은 바지를 내리게 하고 네. 그런데 왜 바지를 내려요? 차라리 얼차려를 하거나 쪼그려뛰기를 몇 번 시키거나 그러지? 저는 이제 그게 제 짐작에 제가 이제 제 소신대로 말씀을 드려서 바지 내리는 건 장난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수치스럽잖아. 장난일 수도 있는데 이 장난을 피해자가 왜 신고를 했을까. 그러면 저는 이런 비슷한 일이 이전에도 계속 있었다는 얘기인데 피해자가 성인인데 바지 한 번 해도 금방 신고할 일은 없다고 보고요. 이전에도 계속 불쾌하게 느껴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얘기했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 되어왔으니까 이번 17일에 발생한 일로 폭발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 추론이 맞겠네요. 그러면 왜 그걸 여러 번 거듭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이제 지도자나 현장에 있는 대표팀을 관리하는 감독이나 코치 만약에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들과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한다면 또는 피해자 선수가 구태어의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대표팀 안에서 해결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정도의 일이라고 한다면 감독이나 코치에게 상의하고 저 선수, 저 선배 제지 좀 해달라. 코치가 그 정도 조정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런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것은 대표팀 자체의 쇼트트랙 대표팀 자체의 자정 능력이나 해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외부로 표출돼서 커진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우각성이라는 말이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위에서부터 어리게 지금 막 아장아장 스포츠를 쇼트트랙을, 스케이트를 배우는 선수들까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훈련 체계, 사고 체계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유사한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제가 진짜 다른 데, 그러니까 제도꾼 방송 기존의 올드미디어에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우리 국민TV에서 얘기를 해도 되니 심의에 걸리지 않으니까. 심의에 안 걸리니까. 왜냐하면 쇼트트랙은 10여 년 넘게 계속 이런 일이 터지고 왔어요. 승구 단합이니 성폭력, 폭력, 짬짬이니, 그리고 불공정성.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는 거는 그들은 이게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때문에 위에서부터 끝까지 아래가 전부 다 싹 다 바꿔야 돼요. 맞습니다.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방송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칼같고 예리하고 날카롭고 논리적이고 통찰이 깊으신 시청자들의 심의를 받습니다. 싹 다 바꿔야 했던 얘기입니다. 이건 올드미디어라고 한다면 인적청사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기 전화,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쇼트트랙 얘기는 아니고 지난 월요일 출연하셨을 때 질문을 했었는데 못 보신 것 같아서 다시 적습니다. 미안합니다. 최근 KBO 리그는 잦은 실책, 어이없는 경기력, 특히 롯데? 롯데, 예. 이런 것들이 주로 관심이자 화두입니다. 현재 팀당 경기수와 어, 잠깐만요. 읽고 있는데 어떻게... 이 노트북이... 아, 현재 팀당 경기수와 팀 개수가 적정한지 최평론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프로야구 KBO 리그는 10개 팀에 한 팀이 시즌당 144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롯데나 특히 LG 같은 팀에서 너무 어이없는 경기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 보니 이제 프로야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많이 직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책과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플레이는 사실은 한 4, 5년 전 전부터 계속 얘기는 돼 왔었어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프로야구 원년 출범 이후에 최근 한 5년 사이에 한 2개 팀, 7개 팀에서 3개 팀이 늘어났거든요. 몇 년 사이에요? 한 5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NC 이후로도 지금 우리 19단, 9단, KT까지 창단됐고요. 또 프로야구 신생팀을 만드는 것을 KB로 기존 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여론과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협회의 주장으로 10개 팀까지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몇 개예요? 미국은 30개입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30개 팀이고요. 그런데 10개 팀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선수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겠죠. 그런데 선수를 공급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팀은 그대로이죠. 물론 고등학교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100개는 안 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 이전 같았으면 프로야구 지명을 받지 못했을 선수들도 계속 프로야구 지명을 받고 프로야구 시장 안에 들어온 건데 단기간에 급격하게 팀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경기력의 저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 얘기는 신생팀이 창단될 때 계속 지적돼 왔던 문제였었거든요. 이 예견된 문제를 왜 고치지 못했느냐. 프로야구 선수협회 등등에서 그래서 FA 제도 개선 그리고 팀 간의 트레이드 활성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왔죠. 상향평절화를 위해서. 사실 이것을 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레이드의 활성화를 왜 반대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 팀에는 야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야수 중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팀에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야수임에도 경기에 뛰지 못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팀에는 야수가 부족해서 필요해. 그런데 이 팀에 안 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안 쳐둘 망정 너희한테는 안 줘. 예. 이게 저 팀의 전력이 좋아지는 게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논리에 가서 좋은 선수들이 팀 간에 쭉 분배가 돼서 공평적으로 상향평준화 돼야 되는데. 이게 9단 간의 이익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강제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네요. 쉽지는 않죠. 그 KBO 리그, KBO를 한국야구위원회를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역할이 10개 구단의 이익을 조정하는 단체예요. 이익을 조정. 예. 야구 경기 수준이나 선수력들의 경기력. 그건 실질적으로는 그 첫 번째 내선이, 그 두 번째고. 두 번째고 첫 번째는 10개 구단의 이익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 이해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선수관의 팀, 선수들, 팀들 간의 선수들의 트레이드 활성화 이런 문제 등등은 구담들 간의 이익이 다 이게 첨예하게 엇갈리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이게 좀 모아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는 같은 쇼스탑에 아주 뛰어난 선수가 하나 있고. 백업 멤버인 A군도 다른 데 가면 충분히 주전으로 뛸 실력을 갖고 있는데. 저 팀으로 보내주면 우리하고 붙을 때 아주 잘해서 우리가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이 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있어라 이거죠. 연봉은 계속 주고. 그러면서 그냥 벤치에 앉혀둔다. 그것을 풀 수 있는 게 보통 2차 드래프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차 드래프트인데 2차 드래프트 한번 해보자. 다른 얘기가 KBO 리그 바깥에서도 주장이 됐었었고 KBO 리그 일부 구단에서도 주장은 됐는데. 결국은 이게 계속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있죠. 시청자 질문이 나온 김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다른 건이 하나 더 있는데. 이기흥 IOC 의원 건. 혹시 이거 미뤄도 되겠죠? 미뤄도 되죠. 며칠 전에 정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누구죠? 총장 하셨던? 정운찬 총재. 정운찬 지금 KBO 총재. 직원들 몇 데리고 아마 또 고급 비행기 좌석 타고 꽤 출장비 많이 들여서 갔을 거예요. 영국 EPL 잉글리시 프리미엄 리그 축구 보러 간 게 EPL 리그가 왜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는지를 벤치마킹하고 공부하러 간 겁니까? 아니면 머리가 아파서 그냥 축구 경기 하나 보러 간 겁니까? 설마 그래도 정운찬 총재 정도의 학식과 인품이 되시는 분인데 관광차 놀러 가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나 그 정도 인원이 함께 갈 만큼. 제가 따져봤더니 몇 천만 원짜리 행차던데. 그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될 만큼 과연 갔어야 되는 행보인가 하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정운찬 총재 체제의 KBO에 대해서는 정운찬 총재가 선임이 되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표시했어요. 그러나 총재 이후에 선임, 총재 취임 직후서부터 기대만큼 실망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근사하다 이거예요. 근사하다. 근사하다는 얘기는 정운찬 총재도 포부를 해서 통합 마케팅하고 KBO 리그를 활성화시키겠다. 경기력에 관한 얘기보다도 프로스포츠로서의 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지금 기대만큼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정운찬 총재 같은 워딩이나 플랫만큼은 근사한데 현장에 침추돼서 현장의 고민이 제대로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죠. 저는 진짜로 프로야구, 한국 프로야구의 활로 이런 걸 모색하고 벤치마킹을 하러 간다면 일본이나 미국의 어떤 스타디움, 경기 그런 걸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EPL도 물론 아주 성공한 스포츠 마케팅 시장이긴 합니다만 일단 종목이 좀 다르고 문화도 많이 다르니까 차라리 그게 안 맞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정확하게 발견되는데 일본하고 미국은 한 바퀴 이미 다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전주훈련 갈 때서부터 전주훈련 가는 팀 격리하면서 다 봤는데 우리 국민TV 지하일층 카페에서도 정운찬 총재 취임 직후에 저희 연구소에서 초청에서 토크 콘서트를 가진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운찬 총재가 조금 당혹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취임 직후에 뭐냐 하면 와서 보니까 KBO가 이렇게 조금 안 되구나. 1년 예산도 이것밖에 안 되고. 왜 이렇게 또 총턱은 많이 들어오는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 총재, 커미션으로서 결정하고 밀어붙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런데 막상 다른 데 다 옷 벗고 들어와서 총재로서 밀어붙이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KBO 리그 구단 KBO 자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구단이에요. 10개 구단들이 돈 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 사업비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KBO가 힘이 있을 때에는 총재가 10개 구단을 끌고 가지만 KBO가 힘이 없을 때에는 10개 구단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조종자에 그치는 거죠. 구조적인 단계가 있군요. 80년대, 90년대에는 권위주의 정도였기 때문에 KBO의 대통령의 측근들이 앉혀서 이렇게 하시어 하면 그냥 끌고 갔거든요. 말 안 들으면 세금 조사하고. 이게 스포츠적인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정원찬 총재도 뒤늦게 들어오셔서 실상이 이렇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나름대로 고충은 이해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쇼트트랙 팀의 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아마도 단 한 번의 체벌은 아니었음직한 구조화된 그런 거나 KBO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인식태도와 문화의 답이 있다. 그런 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을 바뀌고 규정을 바꾸고 무얼 해도 매 한 가지다. 이런 공통분모이자 공약수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츠를 이렇게 폼나게 진행 얘기 들려주실 수 있는 분도 참 최당수 빼고는 거의 없으세요. 아닙니다. 그냥 립서비스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정상화의 많은 협조 정치문화와 스포츠문화 향상에 정치하고 스포츠하고 비싼 게 많죠. 맨날 싸우네요. 맨날 싸워. 큰 공헌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